안녕! 오늘 비가 오는데 오늘 여름이의 컨셉은 뭐예요? 짜잔! 예쁜 스쿨룩이네요 저만 스쿨룩인 것 같아요 그쪽은 비가 그쳤다고 해서 다행이고 오늘도 열심히 공연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 아! 쭉! 안녕하세요 정차중인 차에서 인사를 드리는 은서입니다 앞에 여름이가 말했던 것처럼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로 관객 여러분들과 우정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진짜 몇 개월 만에 이런 오프라인 행사인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여름이 그쪽 찍고 있을 때 제가 밥을 먹느라 밥을 먹느라 제가 아까 출연을 못했는데 저희가 요즘은 연습이랑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잠도 많이 못 잔 상태라 지금 루다님 기절에 있고요 연정희도 기절에 있다가 열심히 수정 중입니다 잠 안 잔 척 아시죠 여러분? 행사를 하러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권한이 차고요 오늘 온 이곳은 제가 고등학교 때 체육대회를 했던 곳이거든요 여름이랑 이제 다영이는 아마 알텐데 항상 여기 목동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하곤 했는데 고등학교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이 운동장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이 이제 서울 이랜드의 홈 경기장이 됐다고 하니 또 신기하네요 보면은 이제 홈 경기장이라서 선수분들의 현수막이 이렇게 갈려있고요 연정이가 머리만 보여드리면 뮤지컬룩이 이렇게 컬러풀 리지에서 활약할 컬러풀한 머리입니다 엄청 성했어요 뭐라고요? 엄청 성했어 탈색을 제일 기피하는 연정인데 할 거면 기깔나게 제대로 해버렸어요 우리 루다 언니는 리본을 휘날리며 숙면 중입니다 리본이 꺾였어 리본에서 언니의 피곤함이 느껴지죠 아 정말 뒷모습마다 너무 귀엽네요 보나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입술 테일이에요 귀여운 언니 제가 언니랑 립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엉덩이를 깔고 있어가지고 못 찾았다가 언니가 저한테 실망할 뻔했어요 사실 이제 읽었어요 연사의 카톡으로 제가 못 찾는 줄 알고 언니한테 립 색깔이라도 보내달라고 영통도 그러는데 언니가 방해금지 모드로 떠올라가지고 안 받은 거 있죠 여러분 저는 없어요 가방인데 항상 어디 가면 못 사야 립 좀 줘봐 립 좀 줘봐 지금 가방이야? 그럼 이렇게 된 김에 마치 입맛백 한번 해주실래요? 마치 입맛백이요? 별거 없습니다 진짜 뭐가 없다 한 3개의 거 있어요 언니 그럼 가방 큰 거 왜 갖고 다녀요? 미니백을 들고 다녀 카메라 자 끝 끝! 진짜 끊어 안녕 그때 봐 저희 뒤에는 여름 있습니다 안녕 이제 준비를 다 끝낸 것 같은 연정이 이제 전화를 통화를 할 거라 저희는 좀 이때 되게 싫어서 갈게요 안녕 아 수빈아님 저희가 아주 오랜만에 행사를 왔어요 언니 되게 신나 보여요 오늘 아침부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못 하는 건 아닌가 제가 매니저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축구 비 와도 하냐 근데 매니저님이 축구는 누나도 한다고 아 진짜? 축구가 하면 우리도 한다 오늘 낫네 어디예요? 거기? 본인도 나 안 가려줬네 아니요 좀 몰랐어요 언니 나도 솔직히 보너언니도 몰랐어 보너언니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굳었지 다시 할게요 왜 사람 당황을 시키고 그래 보너언니 나 뭐 물렸어요 어 언니 오늘 역시 또 저의 바람과는 달리 톤다운을 하신 우리 언니 아니야 나도 이렇게 해갖고 너 정도로 해달라고 했어요 네 이게 물 빠지면 이렇게 되나요? 네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물이 잘 빠지죠 저희는 이제 영상을 행사 전에 저희 영상을 찍을게요 근데 나 톤다운 한 거 들어요? 아니 언니 나 새해 보여 아 대충 아 여기서 저희 여기서 찍게 나가는 분이라고 안녕하세요 우정 저는 지금 마이크팩을 차고 줄게요 발색이 어떻게 그렇게 되지? 이거 탈색이 잘 안 돼 안 찍지 그치 그치 발색이 잘 나와서 왜 이렇게 허술해? 나 구경하다가 뭐예요 이거? 뭐 찍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허술하고 허접해서 내 자신이 싫어 상황스럽네 언니 예쁘다 진짜 되게 언니 오늘 데뷔 초에 우리 팀장님이 보셨으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루다 눈 땡그랗게 떠라 했는데 오늘 눈이 되게 땡그래요 루눈땡 안녕 우정 오랜만에 우주캠입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행사를 왔어요 우주소녀가 좋아하는 행사 모든 아이돌이 좋아하는 행사를 모든 아이돌이 좋아하는 행사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저희는 얼마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공연 너무 오랜만이야 우리 지금 노래로 오늘 고유림 씨가 온업을 하는 펜싱을 때려치고 캐스팅이 됐대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춤춘다 나 그때가 몇 년 전이지? 30년 전쯤입니다 그럼 언니 지금 22년 전 40살이야? 40살이라고 합니다 고유림 씨 없나?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요 40살에 너를 낳으려는 고유림 씨는 비혼이라고 합니다 알았다고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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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토닥은 토닥토닥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아작아작이야 지금 헷갈렸지 아작아작이랑 토닥토닥 토닥토닥이랑 어떻게 헷갈려? 기억 때문에 받침 김지현 씨랑 하시던데요? 아 맞아요 어때요? 다른 사람한테 지현이라고 부르니까? 지현이라는 이름이 되게 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감성 없다 어쨌든 자 여러분 출발 다 같이 출발 근데 아무도 안 하죠? 가면서 하자 가면서 하자 우리 포토토닥의 캠페스로 환영일시 환영 이쁘게 하자 이쁘게 가다 이쁘게 우리 지현이 이렇게 에이 그리고 이 그런 이 이리 제가 3, 2, 3, 우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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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이 끝났습니다 나도 나도 저희는 이제 조금 쉬다가 연습을 갈 예정이고요 맞아요 비가 안 와서 다행인 거 같아요 선수분들 좋은 경기 하시길 바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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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